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굴린봄입니다 이렇게 투표로 인해서 계속 반복된 영상 찍어서 정말 먼저 미리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라스트 클립 스탠딩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글에도 링크가 걸려있을 거고요 링크를 못 찾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에 들어오시도 여기에 바로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놨어요 지금 방금 1등이 됐어요 제가 아침에 갑자기 제가 방금 1등이 됐거든요 지금 2등분과 차이가 얼마나 나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투표가 오늘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고요 1등하지 못하더라도 투표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전부 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 한 번씩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컴퓨터 모바일 다 되니까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